구멍무원 조언 구멍무원 조언 중에 너무 값졌던게 당장 좌우 균형이 안맞는다고 다시 밴드를 걸어 중량을 낮추고 꼼꼼히 하나하나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당겨서 개수부터 5개 이상 채워놓고 그때부터 균형 맞춰가도 늦지 않다는 내용이 후두부를 강타했다 꼼꼼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항상 그랬거든 턱걸이 뿐만 아니라 공부일 심지어 아주 사소한 집안 청소까지 그렇게 하다 니 다 포기했지 미는 운동을 거의 안해봐서 그런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도 가슴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고 어깨랑 팔뚝쪽에 힘이 대부분 들어간다 아 그리고 바나나 껍질냄새랑 음식물로 인한 바퀴벌레 출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러 상태라 괜찮다 밥 먹자 밥 먹자 야야 그만해 야야야 새끼들 줄라고 하는데 나오라고 근데 저 줄무늬 야야야 어 저 흙이 닿아도 되나 와 저 조그마한 애가 젤새네